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 33회 골든디스커버즈 디지털 음악 부문 제 33회 골든디스커버즈 제 33회 골든디스커버즈 제 33회 골든디스커버즈 제 33회 골든디스커버즈 도시락 음악과 퍼포먼스로 감동을 선사해온 방탄소년단은 K-POP 아티스트로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우리 아미 인기가 먼지가 밟힐까요? 다이스크리티 카보 파이더는 이사먼지를 청소해 밟힐게요. 이렇게 되었죠... 다음 중 딸기우유핑크를 불러오세요. 오지마